씻어보거라 씻으시란다 안녕하세요 영채입니다 오늘은 일반 친구들이랑 속초의 바다를 보러 떠나려고 합니다 저희 일반 브이로그인데요 저희 일반 브이로그인데요 아 망했다 오늘 여행가는 소감이 어떠십니까? 굉장히 기대됩니다 야 빨리 가자 아씨 너 망했어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속초 도착 아 미쳤어 바다 바로 앞에 우와 야 여기 와 아 근데 너무 좋은데? 여기 너무 좋아 진짜 근데 카메라가 다 먹다봐 아 물회가 회가 아니야? 물회가 물회인데 물회 담긴 해예요 맛있게 내가 잘 먹는거야 왜? 맛없게 먹어요 그러면 치킨 먹으면 어떡해 여러분 아니 나 근데 맛없게 먹는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 오징어 근데 왜 먹다 남은거였어 근데 맛있게 먹는거 어떻게 먹는거야? 입을 크게 벌려 또 더러워 그냥 알려줘야돼 눈은 눈은 안이뻐봐 모든 회가 이 힘을 되게 크게 벌려 홍병 볼일하면 그렇게 벌려 그렇게 벌려 이거 너무 맛있어 나 회만 먹어야 돼 회만 먹으면 양치 근데 그게 회먹는건지 않나 그런 애들 있잖아 내가 무슨 말하는지 알겠어 피자에서 페페로니만 아마 딸기 케이크 해서 딸기만 먹어야 돼 괜찮아 뚜껑에서 태어나는 그런거 속초에 W 되게 먹기 되게 좋은 딸기 사카르트 계속한다 계속 이게 되네 야 여기 너무 좋은데? 미쳤는데? 와 썬다 썬다 드라이닝 있네 짜증나 왜 가져왔어? 나 혼자 너무 바리바리 챙기는거 뭐 가져오셨어요? 님들 전기 쓸거 같아서 이거 하고요 헉 나 이런거 챙기는 사람 처음 봤어 혹시 충전기 이렇게 필요하실거 같은데? 헉 나 충전기 이렇게 챙기는 사람 처음 봤어 아니 이게 이런거 없어가지고 서로 그런거보다 없잖아 무선충전패드까지 가져왔어 이 공주는 완벽하게 가져왔다 마스크까지 챙겨오셨어요? 아니 진짜로 다 가져왔네 너무 좋아 이런거 가지고는 친구들 한 명씩 있어야 돼 그래야지 내 몸이 편해져 아니 근데 소파가 왜 여기 있는거야? 어디 있어야 돼? 아니 뭐 뭘 보라는거야? 어디서 씻는 사람을 보라는거야? 해보거라 막 이런거 씻어보거라 씻으시란다 뭐야 저 저 와 쟤 내 말 잘한다 발매기 짐을 다 풀고 저희는 근처에 있는 분위기 좋은 카페로 이동했습니다 생크림 뭐라고 적혀있는거야? 바다 가이스 여기는 뷰도 좋고 인테리어도 마음에 들었는데 케익이 진짜 맛있었어요 너무 이뻐다 진짜 내가 이런 케익 진짜 좋아한단 말이야 어떤 케익 생크림인데 중간중간에 딸기 토핑이 이렇게 되어있는 빵 빵 케이크 스마시스입니다 시끄러하지만 예언니 스마시스입니다 시끄러하지만 예언니 스마시스입니다 스마시스입니다 시끄러하지만 예언니 스마시스 지금 호의들에게 남은 카페로 너무 예쁜다 손을 이루어 보니 뭐한거야? 유튜버 귀여워 귀엽다구요? 아니 형 다음부터 마스크 이렇게 눈으로 쓰고 다녀 그럼 말하는거 아냐? 아 여기 나 지금 이형꺼 썼는데 누나 담배 냄새가 흡연하니까 흡연하니까 저 형 말하는거 봐 가만한거 아니니? 야 근데 제가 계속 계속 먹어도 잘 먹는다 시끄러님이 이걸 본다면 딥업을 하시기도 아니 어제 한마디 하더라고 뭐라고? 시끄러님이 살이 안 빠지신거 같은데 흡연하니까 그래서 내가 안찐게 다행이죠 그랬더니 긍정적이시네 긍정적이시네 나 바다 냄새 좋아해 나 저 바위 올라가고 싶다 나 저 바위 올라가고 싶다 워! 워! 오! 워! 감사합니다 와 은근히 잘 올라온다 근데 아니 물이 점점점 밀려와 잠깐만 나 모래 들어봐 저 모래 들어봐 모래? 모래? 그렇게 먹고도 또 배가 고파 이건 뭐야? 튀김이야? 응 김복 이게 이름이 뭐라고? 머신엘로우 아이스크림 해외에서 날이 난 거 맞아? 먹어봐 그냥 뭐 알겠지 회 감자전 닭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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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네들은 뭐야? 고기? 목살? 삼겹살? 네 오케이 이렇게 먹을 거예요 그리고 나 너무 싫다 파괴이 어디있어? 파괴이 어디있어? 파괴이 내가 열어줄게 어? 어디있게? 상망정 상처나면 아 아파 가져와서 빨리 어디 안돼? 잊겠지 어딘가? 그 다음에 열면 안 돼 내가? 안 돼 왜? 위험해 병 깨질 수도 있어 안 깨도 나 지난번 했던 거 못 봤어? 어 안 돼 안 돼 안 돼 간단한 거 좋아하시나 미치 아 대박 아 아 아 어머머머머머 다 맛있어서 너무 좋다 속초 음식들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숙소 측에서 자이글도 제공해 주셔서 추운 날 실내에서 따뜻하게 고기도 먹고 진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뭐야 저 갑자기 뭐 하는 거야 이슬톡톡 먹고 취했다 물이 나오는 게 물 크게 틀어봐 쾌쾌쾌쾌 아주 그냥 힘이 좋구나 야 바로 생긴다 거품 야아 왜 아 너무 야해 아 조심하세요 아 조심하세요 어우 야 밑에서 밑에서 물 나와 왜 너무 많이 들어와 영재님 이거 뭐예요 아 아 죽여버려 근데 가서 나는 내 실력을 알잖아 만약에 나를 합격시키잖아 너네는 차팡고리 할 줄 알죠 아줌마님 채끝살 넣어가지고 차팡고리 좀 부탁드릴게요 아줌마님 좋아요 맛있 starter 르르르르르르 면 빨리 와 우리 여기서 밥 먼저 먹을 거야 먹자 밥 먹자 야 이 realizes 술화 쌍이야 뭐야? 우리 이름이 술화 쌍이 아 여기 이름이 술화 쌍이야? 식사 맛있게 하세요 안녕 그냥 내가 네 흙을 살려두는 거야 뭐야? 살리는 죽이는 거 아까워야 되지 저 왜 이렇게 똑바로 지는 거 아니야? 구독 다 갑자기 띠는 채널이었어? 이미 한 두 덩이만 더 주시면 안 돼? 딱 두 개 먼저요? 더 못 먹을 거야? 이제 안 먹을 거야 발동놈인데 형이 귀여우신 거 같아 그니까 자매를 만났다면서 더 여기서 먹은 거 뭐 했지? 아우 진짜 안녕하세요 왜? 왜? 입술에 왜 일부러 묻히지? 아 일부러 아니었어! 아 진짜? 일부러 아니었다 인정이.. 나도 입술에 묻히는 거 한번 해볼게 편집 열심히 해봐 진짜 맛있겠지 진짜 맛있겠지 진짜 맛있다 되게 맛없어 보여 저게 먹는건지 솔직히 아무것도 안 나요 진짜? 진짜 먹으면 아무것도 안 나 안 드시면 내가 먹을게요 여기 약간 크림치즈가 있어요 아 고마 말 자르지 마 얘기하고 있잖아 시청자한테 얘기하고 있잖아 이게 약간 쑥에 떡이 있네요 내가 시청자로서 얘기하는 거야 몇 번을 왜 쓰는 거야? 한동안 막 그거 하지마 빨리 몇 번을 보여주는 거야 바로 우리 애기를 죽이고 그래 맞아 그쪽에 있는 사람 진짜 좋아서 그쪽에 있잖아 이게 뭔지 알아? 천사의.. 천사가의 선물 여기 원래 물이 있었는데 천사가 이렇게 물 마셔와서 이렇게 생긴 거예요 세포가 죽어서 그러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불러주셔서까지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 일티칸 친구들과 함께한 저의 첫 송초 여행 재밌으셨나요? 전 재밌었는데 여러분들에게도 특별한 여행지가 있으면 댓글로 추천해주세요 그럼 안녕 한찔 저의 놈이 불러 peppers 셀